자, 과연 하정우씨의 어떤 모습을 클로렛을 통해서 보게 될지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답다니서 보면 동압으로 맨날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대 이상의 연기로 본객들을 놀라게 하는 하정우씨가 이번에도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정답 맞죠. 그리고 정확한 비위를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2월의 최종의 연기로 본인의 추억을 통해서 장치에 다시 보시겠습니다. 감독님이 앞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그렇게 대단한 도전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것은 배우의 도전보다는 그냥 연출자의 색깔이고 연출자의 새로운 도전이 더 맞는 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미스터리한 드라마라는 어떤 어떤 그런 상자 안에 상자를 만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인물이 어떤 상황에 처해서 딸을 찾아나가는 그런 이야기 또 그 딸이 실종된 것에 대한 비밀을 알고 있는 한 남자를 만나서 둘이 같이 풀어나가는 그 이야기 그런데 그런 푸는 과정이 굉장히 독특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풀어가는 과정 자체를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이 어쩌면 아까 말씀하셨던 도전이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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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